왜 가는거야? 내꺼래 놀고있어 엄마 집에 갔다 시영아 시영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올려 발 올려 이제 밀어 네 이 손 여기 자 이제 가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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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밀어 더 밀어 상이 상이 시영아 와봐 시영아 이거 봐봐 시영아 저렇게 너무 작아서 옆으로 꼬꾸라줘 시영이 타봐 시영아 이렇게 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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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려고 했었어 멍 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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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발 하나 올리고 시영아 내가 이러고 있어 아빠 이거 찍는거야 형이 타봐 시영아 다리 올리고 그렇지 밀어 아니 시영아 이 다리 여기 올려봐 다리 이렇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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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게 타봐 타봐 아니야 근데 나는 업데이트 이런 거를 좋아해 레시피 아 할아버지 정실에서 안해 안해 그렇게 타면 안되죠 손잡이 잡고 손잡이 잡고 잡고 그래 밀어 시영아 여기 잡아 여기 잡아 그리고 와봐 시영아 시영아 발로 밀어 발로 아냐아냐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지 아 누나 알아? 아 누나 어제 만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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